그녀는 두려웠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 오늘 밤 내내 두려웠다 공항을 나오고 나서 창밖으로 총을 든 형사들을 보고 나서 그때 그녀는 이미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옥타버스 로이코헨 추리소설 경찰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공항이야 전화 속의 목소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조니 노튼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조니에게 그 목소리는 태평양 저쪽 6천마일이나 떨어진 남태평양의 연기를 내뿜는 섬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예전에 이 목소리를 들었던 것은 6년 전 한방중에 방공호 속이었다 뭐야 조니 왜 아무 말도 없지 조니는 가까스로 대답할 수 있었다 텍스 그레암인가? 그래 텍스야 누구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자네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무슨 일로 지금 그 지긋지긋한 섬에서 떠날 때 언젠가는 만나자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잘 지내셨나? 텍스는 원래 당신이란 말 따위는 쓰지 않는 친구다 그는 해병대 시절의 거친 말투를 즐겨 썼다 어 잘 있어 그쪽은 어떤가? 좋아 일은 어때? 결혼은 했겠지? 아하 벌써 반년이 되었네 집은 할리우드에 있고 알고 있어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찾았지 자네가 건실한 시민이라는 뜻이겠지? 뭐 무슨 장사를 하나? 어 정직한 일이지 음 뭐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새벽 2시에 여길 떠날 거야 자네 차는 있나? 그럼 그럼 바로 타고 오게 부인도 데리고 와 함께 저녁이라도 먹고 떠들어 보세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지? 어 한 40분 정도 걸리겠지? 좋아 아메리칸 항공 빌딩에서 기다리겠네 정말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게다가 여기서는 일본군에게 붙잡힐 염려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 조니 노트는 전화를 끊었다 나이는 28세 체중은 80kg 정도 키가 큰 금발의 사나이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인 메리도 금발로 역시 푸른 눈을 지녔다 조니가 말을 건넸다 어 택스그레암 어 설마 그래 지금 공항에 있대 우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는군 당신까지 함께 말이야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한쪽 손을 남편의 팔에 걸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지만 할 수 없어 난 경찰이니까 분명히 그는 경찰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조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믿음직한 경찰이었다 그가 깨끗이 다림질한 감색 셔츠에 금과 은으로 만든 커다란 배지를 단 제복을 입고 검은 샘 브라운 벨트를 맨 모습을 보면 이상한 얘기지만 그녀는 가슴이 설레곤 했다 지금 그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물었다 권총은? 에디 모간한테 갖다 줬어 손잡이 부분을 교환해 달라고 내일 아침 저녁까지는 다 돼 있을 거야 여기서 그는 아내가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음을 알아차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쪽은 내가 경찰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복을 입고 나가면 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꼭 가야만 하나요? 당연하지 전부터 손을 써두었던 일이야 나는 그저 택스를 FBI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기만 하면 돼 하지만 사진이 있잖아요 FBI라고는 하지만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막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사진 찍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변했을 수 있거든 변장했다든가 아니면 세월 탓에 자연스레 얼굴이 변했다든지 뭐 그렇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하진 않았겠지 그녀는 존이가 걱정스러웠다 이것은 꺼림칙한 임무다 존이는 전쟁 중에 일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가 얘기할 때마다 택스 그레암이 빠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 걸 지켜보았다 FBI입니까? 코너 있습니까? 그럼 힐트는요? 두 사람 중 누구든 연락이 안 될까요? 매우 중대한 용건입니다 저는 할리우드 지구 분서의 노튼 경찰관입니다만 FBI가 쫓고 있는 남자가 이 도시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외출해야 합니다 저희 서장님께 전화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자세한 건 그쪽에 말해 둘 테니까요 그는 경찰서로 전화해 서장을 찾았다 서장님 조니입니다 FBI에서 얘기한 택스 그레암 건 기억하시죠? 음 자네가 해병대에서 함께 있었다는 녀석 말인가 오클라우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질하면서 도망다닌다는 그 녀석이지 네 그 친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말입니다 코너와 힐튼이라는 FBI 친구들한테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만 두 사람 다 자리에 없네요 저쪽은 대규모 수사망을 펼치고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한테 연락이 되면 바로 서장님께 전화하라고 해두었거든요 음 그래 전화의 말은 뭔가 조금 이따 국제공항에서 택스와 제가 만날 겁니다 아내도 같이요 아메리칸 항공 빌딩이죠 저녁 식사 하나 같이 하자고 해서 말이에요 거기 없다면 분명히 비행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전화를 하세요 음 형사를 두세 명 붙여줄까 아 그건 뭐 맘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건 원래 FBI 일입니다 저는 사복 차림으로 나갈 거고요 음 조심하게 괜찮습니다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 말한 대로 FBI 일입니다 저쪽에서는 그저 녀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했고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체포할 때 뭘 해야 할지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쓸데없는 간섭은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지서장이 오케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존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제복을 벗어서 차근차근 옷걸이에 걸어 작은 장롱에 넣었다 스포츠 재킷과 바지를 입은 다음 화려한 할리우드풍의 스포츠 재킷을 입었다 구두도 검은 구두를 벗고 갈색으로 갈아 신었다 메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지 않아 단념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조니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메리는 항상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가는 거죠? 음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가는 건 이 일이 끝난 후에 당신이 비참한 기분을 느낄 것 같아서요 고마워 조니 당신 자신을 배반자라거나 비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하는 일은 그냥 임무일 뿐이에요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녀석이 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걸 누군가 다른 녀석한테 갔더라면 말이야 FBI는 택스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모두 다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펴놓고 있는데 말이야 하필 아 제기라 난 그 녀석을 좋아한단 말이야 하지만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래 확실히 살인을 했지 그렇지만 내가 아는 그 친구는 그런 그렇다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그 해병대의 기지와 파나마의 엄격한 훈련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서 그 섬을 떠올렸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다 텍스 그레암은 거친 해병대 중에서도 가장 거친 사나이였다 조니는 텍스와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게 언제나 자랑스러웠다 텍스는 해병대에 있을 때도 살인을 했다 하지만 그때의 그런 일은 전혀 다른 기준에서 판단된 것이다 죽이는 것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고 임무였다 작은 전투와 맞부딪힌 적도 한두 번 있었다 타라와 섬에서도 전쟁은 소규모 전투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텍스와 함께 항상 주력에서 떨어진 척후로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때 남자는 맨주먹의 진짜 사나이가 된다 그와 텍스 그 밖에도 몇 명이 척후에 나갔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그것이 뭐든 해야만 했고 나중일은 떠올리지 않았다 텍스가 그런 삶의 방식을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때까지 고생하며 살아와 전쟁 정도는 예사로웠다고 할 수 있었다 결코 좋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정글에서도 텍스는 곧 익숙해졌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는 존이나 부대의 다른 동료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 그는 하사가 되어 전속해야 했지만 척후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계속 군대에 남았다 그는 손에 넣으려고 한 건 뭐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남자였다 존이는 항상 텍스와 함께였다 틈만 나면 많은 얘기를 나눴다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텍스의 입장이 되어 보면 그런 생각도 떠올랐다 그는 텍스가 장난으로 전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어깨를 으쓱거렸다 하지만 그는 그 전화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공항을 향해 차를 몰면서 존이는 젊은 아내의 현재 입장을 생각해보았다 텍스가 타라와 섬에서 들것으로 운반되어 나갔을 때가 그를 만난 마지막이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다 그 이후 오늘까지 아무런 내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관한 소문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존이는 텍스에게 아군이 끊임없이 되풀이 됐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전쟁 중에는 그런 일은 아무도 몰랐다 다만 전쟁이 끝난 후부터 더 나빠진 것은 확실했다 거친 일들을 전전한 끝에 오클라우마에서 은행터리부터 살인까지 하는 처지가 되었다 FBI의 손이 미치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FBI에서는 텍스의 신원을 남김없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 남자를 아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여 연락을 취했다 조니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언제 어디선가에서 텍스가 그 중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리라고 예측한 것이었다 텍스의 행동 패턴을 볼 때 그건 분명히 올바른 조치였다 여보,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당신이 경찰이라는 걸 그 사람은 정말 모를까요? 물론이지, 알았다면 애초에 전화를 하지 않았겠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녀에게는 아무리 봐도 기묘하게만 보였다 남편인 조니와 그 텍스 그레암이라는 남자가 친구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한 사람은 아주 성실한 남자고 또 한 사람은 현상금 붙은 악당이다 남편은 경찰인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죄와 범죄자를 미워했는데 그 친구는 원하는 건 뭐든 권총으로 손에 넣는 사람이다 아무튼 조니가 할 일은 간단하다 텍스를 만나 FBI 사람들이 올 때까지만 상대하고 있다가 그가 텍스라는 사실을 지목해 보이면 된다 조니로서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한 번 경찰이 되면 설령 친구일지라도 살인범이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친구를 배반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른 사람이 해 주었으면 싶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없다면 자신이 나서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였다 조니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아내에게 말했다 굳어있지 마 텍스는 민감한 사람이야 어떤 낌새도 보여선 안 돼 조니 만약 소동이 일어나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텍스는 FBI 사람들의 얼굴을 몰라 그가 뭔가 낌새를 채기 전에 FBI가 먼저 양쪽에서 꽉 붙잡을 거야 그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기운 내란 듯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위험한 곳에 당신을 데려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그녀가 네 하지만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고민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것이다 위험하다고 해도 몸이 위험하다는 건 아니었다 그런 위험이 없다는 것은 그녀도 남편의 말로부터 납득할 수 있었다 다만 남편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녀는 남편이 그런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 싫었다 공항은 밝았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그 다음에는 걸어갔다 TWA 항공 유나이티드 웨스턴 펜 아메리칸 등 건물을 지나 아메리칸 항공의 건물로 들어갔다 비교적 작은 건물이지만 카운터나 접수대 화물 취급소 등이 있고 뉴스 스탠드도 한 칸 있었다 표를 내거나 화물의 무게를 재는 승객들을 향해 벽에 걸린 스피커가 드나드는 비행기의 시간을 알렸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일어서서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서른 살 정도? 조니와 체구가 비슷한 남자였다 눈도 머리카락도 검었다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든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남자였다 그는 조니의 손을 잡고 흔들어댔다 조니는 여러 이름으로 그를 부르더니 친한 사람에게 흔히 그러듯 욕을 해댔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메리를 보며 말했다 이 사람이 집사람이야 텍스는 크고 거친 손을 내밀었다 그는 만나서 기쁘다 왜 조니 노튼 같은 시시한 남자와 결혼했느냐는 등의 말을 했다 악의 없이 전우와의 만남을 기뻐하는 텍스를 보자 메리는 이 남자가 가없어졌다 텍스는 조니에 관한 여러 얘기를 그녀에게 했다 정말 입이 험한 남자였다 여자들과의 관계도 늘어놓았는데 농담이라는 걸 곧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과장되게 얘기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조니가 입구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는 걸 알아챘다 FBI가 체포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식사는 어떻게 조니가 화제를 바꾸었다 배 안 고파? 내가 배고프지 않은 적이 있었나? 여기에 좋은 레스토랑이 있네 그만두게! 나는 여태껏 공항 레스토랑에서만 식사를 했다고 부인이 손수 요리해 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새벽 2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텍스는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만 조니는 그 말의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 텍스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온 것이다 그는 쫓기고 있다 언제 어디서 추격자에게 잡힐지 모른다 몇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지내려면 용기가 상당히 필요하다 물론 조니는 이곳에 그냥 머물고 싶었고 그렇게 주장했다 그건 안 돼 텍스 메리는 오늘 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 하아 남편의 옛 친구가 부탁해도 안 됩니까 여기서 물론 메리는 기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텍스는 무척 기뻐했다 마치 어린애처럼 조니의 집에서 조니의 부인이 손수해 준 요리를 먹게 된 것은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메리는 일의 경과가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가 마음속으로 서장에게 왜 더 자세히 FBI와의 계획을 정리해두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는 FBI 친구들이 공항에 오지 않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조니가 이 사건에 휘말려 당황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 이번에는 자신이 고삐를 잡기로 했다 그녀는 함께 차로 돌아가는 도중에 맥주와 요리 재료를 구입하자고 했다 조니는 그녀의 생각을 알아채고 함께 자리를 떴다 슈퍼마켓에 도착하자 조니는 차를 세웠다 메리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친구분하고 차에서 기다리세요 난 바로 돌아올 테니까요 슈퍼마켓 뒤쪽 전화박스로 가기 전에 그녀는 두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할리우드 지서를 호출하여 서장을 대달라고 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부인 그건 이쪽에서 묻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공항에 가 있는 FBI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됐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있는 곳을 말하고 텍스 그레암이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느라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조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텍스는 확실히 갖고 있다 집으로 가서 그녀가 식사를 준비하고 텍스가 공항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집에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음 그럼 바로 FBI 사람들에게 그렇게 연락하도록 하죠 당신들이 들어간 후에 집 주위에 잠복하도록 말이죠 어느 아파트인지 아세요? 아니 번지만 알고 있습니다만 1층에 북쪽이에요 우리 집은 뒤쪽이죠 바깥 측에도 한 채 있고 그것과 같은 것이 남측에 두 채 있습니다 2층도 같은 구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파트에서 체포하게 되나요? 당신이 있는 곳에선 체포하지 않을 겁니다 이쪽에서도 FBI를 지원하기 위해 형사를 두세 명 보내도록 하죠 건물 사방을 둘러싸도록요?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르르 몰려가진 않을 테니까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과 경찰이 머물러 있는 작은 아파트에 총을 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잡죠? 나갈 때죠 네 부인 건물 뒤쪽에도 잠복할 겁니다 뭔가 구실을 만들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하면서 잠복 형사에게 상황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집 안에 쓰레기 처리 장치가 있어요 만약 다른 구실이 생각난다면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그레암이라는 남자는 아주 위험한 녀석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맥주에 빵 그리고 필요도 없는 사소한 것들을 약간 사서 시간이 걸린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꾸러미 술을 많이 만들었다 차에 돌아온 후 남편의 묻는 듯한 시선을 받고 택스가 눈치채지 않도록 희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시켜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서장에게 두렵다고 털어놓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염려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앉아있는 건장한 이 남자가 살인자라는 사실이 여전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남자가 잡히면 일이 일단락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그녀에겐 앞일을 모른다는 것이 불안했고 남편이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을지 걱정이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그러한 점 이외에도 더 큰 불안의 씨앗이 있었다 바로 아파트에 잠복할 형사들의 일이었다 조니 노트는 제복 경찰이었고 할리우드 서에 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경찰서 1층에서 근무하는 경찰들과는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복 형사들과는 좀처럼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형사와 제복 경찰은 그다지 교류가 없는 것이다 용의자를 데리고 가거나 보고서를 가져가 가끔 형사들이 근무하는 2층으로 올라간 적도 있지만 그것도 당직 형사가 있는 곳으로만 갈 뿐이었다 게다가 조니는 항상 제복을 입고 있었다 게다가 조니는 낮 근무조다 그가 아는 두세 명의 형사 저쪽에서도 조니를 아는 사람들은 역시 같은 낮 시간대에 근무하는 형사들이다 그들도 5시에 교대해 그 이후를 맞는 형사는 조니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쪽도 조니를 모를 것이다 그렇다 야근 형사는 조니의 얼굴을 모를 것이다 FBI 사람들은 이번 일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알겠지만 두 명의 FBI가 건물 사방을 모두 감시할 수는 없다 만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쪽이 텍스 그레암이고 또 어느 쪽이 경찰인 조니 노튼인지 모르는 형사가 한 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위험하다 세 사람은 아파트에 당도하자 차를 보도에 올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니가 등을 켜자 텍스가 말했다 아 좋은데 그 섬에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는 없었지 안 그래 조니? 조니도 그렇다고 말하면서 텍스에게 가장 좋은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담배를 권했다 메리는 두 사람의 모자와 외투를 침실 측 복도의 선반에 걸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옛날 얘기뿐이었다 전쟁과 두 사람이 함께 했던 경험담 텍스가 새로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아 지독히 더웠지 누구도 거기서 탈출하는 생각밖에 안 했어 훈련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였어 타라와에서 총알을 맞았을 때는 마치 휴가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지 어떻게 됐었지? 뭐 저쪽으로 건너가고 나서는 잘 치료해줬어 하지만 정글에 있던 다섯 시간 정도는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지 일본 새끼들이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고 바들바들 떨었단 말이야 놈들은 해병대를 싫어해 그랬군 아무튼 아군이 나를 발견했어 지겹도록 뭔가를 주사받고 정신 차려보니 아전병원이더군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기지였고 그 다음에는 폐안이더군 그리고 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군병원이었지 오 중요한 인물로 대해주더군 텍스는 조니에게 빙긋이 웃어보이며 말을 이었다 자넨 심한 부상은 안 입었지 음 하지만 남은 친구들은 씁쓸했어 척후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메리는 한쪽 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녁 식사 준비를 계속했다 돼지갈비 구이에 야채 샐러드 아스파라거스 통조림과 빵 커피 간단한 과일 그녀는 냉장고에서 사과파이 세 조각을 꺼내 디저트용으로 따뜻하게 데웠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거기에 잠복 중인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텍스는 감이 빠르다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보러 나올 것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뒤쪽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가 구석에서 살펴보는 것 뿐이었다 그늘에 몸을 반쯤 숨기고 있는 사람이 FBI인지 형사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그 사람들은 와 있다 뒤에도 옆에도 텍스에겐 도망갈 방법이 없다 그들이 붙잡든지 쏘든지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하지만 맞은편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는 조금도 그런 기색이 없었다 도대체 뭘 그리 웃는지 그녀로선 알 수가 없었다 분명 뭔가 은밀한 체험담일 거다 두 사람은 서로 속삭이듯 얘기하고 있다 조니의 군대 생활에도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이 친구가 잠시 후 체포될 범죄자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은 조니에게 필시 멋진 밤이 됐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식사는 즐겁게 끝났다 설거지를 하고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는 10시를 넘고 있었다 밖에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니의 눈매에 긴장감이 서려 있음을 보았다 그녀도 상황은 제대로 몰랐지만 조니보다는 잘 알았다 또한 분명히 조니가 매우 불안해한다는 걸 알았다 가끔씩 그는 택스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았다 힐끗 그녀를 보긴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눈짓도 하지 않았다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택스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은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웃는 얼굴을 하고 만사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줘야 한다 그렇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벽시계의 바늘은 점점 택스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시간에 다가갔다 그녀는 그것이 두려웠다 이제 앞으로 몇 분 후면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한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택스를 가엾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를 온통 채우고 있는 건 조니의 안전뿐이었다 늦든 빠르든 밖에 있는 사내들은 총을 쏠 것이다 그렇다면 조니는 바보처럼 맨손으로 택스에게 대항할 것이다 그것이 의무다 조니는 경찰로서의 책임감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남자다 게다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는 필사적으로 아내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때 택스가 일어서서 복도로 갔다 그녀는 그가 옷장 문을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외투 주머니를 더듬어 새로운 담배를 가져온다 택스는 두 사람에게 빙긋이 웃어보이고 북쪽 창가로 갔다 좋은 경치군 그는 전등갓에서 1인치 정도 떨어져 이렇게 말하고 다시 자기 의자로 돌아왔다 의자에 앉아 담배값을 뜯어 한 개비 꺼내들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나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군대용 45구경 권총을 꺼냈다 그는 곧바로 조니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넌 경찰이 됐지? 조니는 깜짝 놀라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방금 담배를 가지러 갔을 때 옷장에 경찰 제복이 있더군 조니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다 경찰이 된 게 뭐 나쁜가? 택스는 조용하게 말을 꺼냈다 밖에 다른 경찰이 있어 저 창에서 두 사람을 봤지 한 명은 총을 가지고 있어 아는 녀석인가? 조니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이제 단념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말했다 옛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법이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지 하, 이젠 여기 주저앉을 수도 없구만 조니는 목이 막혀버릴 것 같았다 그는 택스에게 왜 자신한테 연락을 취하는 바보스런 짓을 했냐고 물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나한테 연락하다니 저쪽은 다 알고 수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기에는 몇 명이나 있지? 몰라 대신 메리가 대답했다 택스 택스,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희망은 없어요 그는 머리를 저었다 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는 않소 흠, 내가 무슨 죄로 쫓기고 있는지 아는가 조니는 살인 강도라고 대답했다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됐네 아, 만약 녀석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작정이었다면 벌써 들이닥쳤겠지 결국 여기 안에 있는 동안은 안전하다는 얘긴데 하지만 언제까지나 여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돼 어떻게든 빠져나간다고? 그래, 조니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기억하나? 저 작은 섬에서 있었던 일을 척후로 나가서 처음으로 함께 있을 때 일이었지 그때도 희망은 별로 없었어 이 상황하고 비슷했지 하지만 우린 피가 튀는 길을 뚫고 도망치지 않았나 그랬지 그날 밤이었어 자네가 마음에 든 게 뭐, 이상한 훈련을 받기도 하고 파나마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날 밤에 너한테 비하면 그리 대단하지 않았어 조니 넌 아마 훌륭한 경찰이 될 거야 그러나 조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30초 정도 지난 후 텍스가 메리에게 물었다 슈퍼마켓에서 당신이 전화했소 그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녀는 머리를 끄덕였다 저쪽은 뭐라고 했죠 이 아파트에 잠복 형사를 배치한다고 했어요 조니, 자네 권총은 어디 있나 조니는 수리 중이어서 집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바보 같은 녀석 나하고 똑같군 권총도 없이 날 만날 생각을 했나 조니는 서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전화가 걸려온 건 집에 돌아오고 나서니까 어떻게 나를 잡을 예정이었나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네 FBI 형사 두 사람이 공항에 오기로 했어 난 가능한 한 계속해서 자네를 상대하고 그들이 오는 것만 기다리면 됐지 그들이 오면 하, 텍스 자네 바보 아닌가 이미 상황은 어렵게 됐어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달리 방법이 없다고 그렇겠지 그는 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니 날 여기서 나가게 해줘 불가능한 일이야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난 이 근처 지리를 하나도 모른다고 자넨 알고 있지 녀석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출구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희망은 없어 텍스 저 친구들이 그걸 간과했으리라고 생각하나 생각해 봐 뭔가 생각해 보는 편이 신상에 이로울 거야 그 방법만은 동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있나 하, 조니 부인을 휩쓸리게 하고 싶진 않겠지 내가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나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네 그렇다면 결국 녀석들이 들이닥치지 않는 건 네 부인 때문이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함부로 총을 쏠 순 없을 거야 쏘려고 하지 않겠지 난 곧바로 밖으로 나갈 거야 부인을 네 부인을 데리고 그리고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네 부인을 쏜다 농담이 아냐 조니 확실히 농담이 아니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실행할 것임에 틀림없다 텍스는 메리에게 말했다 아 내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그녀는 그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여자에게 총을 쏠 수 있을까 하고 물었다 그건 가능하죠 그 외에 다른 여지가 없다면 이해하시겠죠 조니도 텍스가 말한 대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있나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야 언젠가는 잡힐 걸세 언젠간 하지만 지금 잡히기보다는 그 편이 낫지 게다가 부인을 걱정한다면 자네도 무모한 짓을 하진 않겠지 정말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도리가 없네 하 알았어 하지만 텍스 그 방법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진짜야 하지만 딱 한 가지 생각해 둔 게 있지 뭔가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게 아니면 서해 직접 말을 전할 수 있기만 해도 좋겠지 물러나라고 그럼 결국은 나한테 미행을 붙이겠지 그야 그렇겠지 메리는 두 사람의 얼굴을 살폈다 옛 친구 두 명이 너무도 조용하고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빠졌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또한 어차피 텍스에겐 희망이 없고 존이가 그 틈새에 끼어들게 된 현실도 이해할 수 없었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농담을 하고 있다는 편이 더 어울렸다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그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이제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 함께 있는 동안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는 건 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나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소 지금 말한 대로 당신은 나와 함께 가줘야겠소 딱 달라붙어서 권총을 당신한테 대고 있을 거예요 녀석들도 쏘진 않겠지 이쪽으로 다가올 수도 없을 거고 존이가 말했다 택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네 모두 트릭이지 하지만 그게 트릭이라는 걸 자네는 곧바로 알아챌 거야 택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헉 분명 자네는 날 쫓아올 거야 하지만 이상하군 자네는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도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않는 거지 조니는 메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네 너 혼자였다면 십중팔구 위험한 짓을 했겠지 하지만 부인을 데리고 간다면 섣불리 손을 쓸 순 없을 거야 흠 좋은 부인이야 조니 이런 부인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행운하는 그리 많지 않아 그동안에도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갔다 시간이 급박했다 택스는 경계를 풀지 않고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입을 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묵묵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두 남자는 서로의 눈을 노려보았다 메리는 열분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웃는 얼굴을 보일 작정은 아니었다 다만 조니에게 두렵지 않다고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두려웠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 오늘 밤 내내 두려웠다 공항을 나오고 나서 창밖으로 총을 든 형사들을 보고 나서 그때 그녀는 이미 목숨을 건 도박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분이 지났다 택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조니 조니 넌 나서지 않겠지 물론이지 메리 때문에 밖에 있는 건 형사인가 그래 넌 제복 경찰이지 아는 형사가 몇 명이나 있지 아주 조금 저쪽에서 네 얼굴을 아는 녀석은 아주 적겠지 게다가 야간 근무하는 녀석은 한 명도 몰라 조니 조니 안에서 둘러봐 몰래 살펴보란 말이야 조심해서 이쪽 저쪽 다 살펴보라고 그리고 아는 녀석이 있는지 말해줘 조니는 일어섰다 메리도 일어났다 조니가 살펴보는 동안 텍스는 권총을 겨눈 채 두 사람에게 착 붙어있었다 텍스의 지시대로 세 사람은 거실로 다시 돌아왔다 내가 볼 수 있었던 세 명 중에서 아는 녀석은 한 명도 없어 확실하지 조니 내 생각대로 잘 안되면 메리가 위험해 정말이네 텍스 밖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야 뭐 아직 몸을 드러내지 않은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만약 FBI 사람들이라면 나도 그 친구를 알 거고 그 친구도 날 알겠지 텍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말했다 좋아 괜찮을 거야 조니는 가만히 기다렸다 기억나나 기억나나 해병대에 있을 때 둘이서 때로 옷을 바꿔 입던 걸 그게 왜 그걸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조니는 텍스가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하겠네 자네 제복을 내가 입는 거야 그리고 메리를 데리고 뒤로 나가는 거지 자네처럼 행동하면서 메리와 함께 나가는 거지 뒤편에 있는 녀석들이 자네를 모른다면 뒤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거짓말을 했다면 곧 총격이 시작될 거고 난 메리를 방패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 조니는 생각의 생각을 거듭했다 텍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 방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 뭐가 문제지 뒤편에 있는 형사한테 나라고 말을 할 순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쉽게 속아줄까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녀석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 게다가 녀석들은 내가 자네가 경찰이라는 걸 알아냈다는 사실도 몰라 녀석들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나는 단지 메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범인이 집에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네 녀석들은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날 자네라고 생각하겠지 집을 돌아 다른 폐들에게 알리러 가겠지 그때 난 뒷문에 다른 통로로 메리와 함께 달아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차를 세우지 어떤 운전사라도 경찰이 부르면 차를 세우기 마련이지 난 그 녀석에게 지금 생각해 두고 있는 그 방향을 가르쳐 줄 걸세 어떤가 조니는 계획 가운데 앞부분은 좋지만 차를 타고 도망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튼 바로 경찰과 여자를 태운 차를 쫓으라는 지령이 떨어질 거라고 말했다 음 그들은 모습을 볼 수 없어 차에 타기만 하면 나도 메리도 바닥에 엎드려 모습을 숨길 거거든 그녀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 운전하는 놈도 움직일 수 없을 거야 그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조니는 애원하듯 메리 쪽을 보았다 자네 부인 말인가 거역하지만 않으면 돼 그녀는 느낌이 좋은 여자야 응 아무튼 좋은 여자야 그런데 이 계획에 어디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 자네는 메리와 함께 나가지 권총을 그녀에게 대고 말이야 별로 모양이 좋지 않잖아 그녀에게 총뿌리를 대진 않을 거야 다만 언제나 총을 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겠지 내가 자네 행세를 하면서 서슴없이 두 명의 형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을 거는 거야 범인이 뭐 욕실이나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빨리 작전을 개시하라고 그는 어깨를 으쓱거리고 말을 이었다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야 언제까지나 여기에 앉아 있을 순 없잖아 조니는 비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뭔가 위험한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돼 텍스는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친구야 그녀는 알았다고 말했지만 그녀로서는 오히려 조니가 걱정이었다 텍스가 그 이유를 물었다 형사는 이 사람 얼굴을 몰라요 우리들이 나간 다음 조니가 밖으로 나오면 그걸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쏠지도 몰라요 난 여기 가만히 있을게 경찰에 전화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지 그동안 형사들한테 연락이 갈 거고 두 사람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 거야 텍스는 찬성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줘 메리를 생각해서 텍스는 옷을 갈아입었다 제복이 몸에 딱 맞았다 그는 군용 권총을 조니의 빈 총집에 넣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나도 유감스럽군 다시 한번 뒤쪽 창문을 살펴보겠네 텍스가 그 옆에 착 붙으며 조니를 감시했다 조니는 천천히 살펴보았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였다 뒤에는 두 명의 형사가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었다 그는 텍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메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지? 걱정 말게 그녀는 남편에게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조니는 거실로 돌아왔다 텍스가 메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이윽고 그가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조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왔고 불안이 그의 전신을 스치며 지나갔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에 서서 아내가 무사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짧은 정적이 마치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그는 날카로운 소리와 서로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을 빠져나가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플래시 빛 때문에 급히 눈을 감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웃과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덜미를 끌어안은 것은 메리의 팔이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녀는 같은 말을 계속 부르짖었다 어 주니 어 주니 주니 플래시 불이 꺼졌다 그는 메리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곱여덟 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게 눈에 띄었다 그 가운데 세 사람이 또렷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 남자가 말했다 이 녀석이 텍스그라미죠 주니는 그렇다고 말했다 텍스의 손은 등 뒤로 돌려져서 수갑에 채워져 있었다 텍스가 말을 꺼냈다 네가 메리를 이렇게 위험한 처지로 내몰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주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뒤에 잠복하고 있던 사람이 모른다고 했을 때 난 분명히 정말이라고 생각했어 자네 말대로 일세 이 바보 같은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손 쓸 사이도 없었어 오른팔을 잡아채고 다른 녀석에게 뭐라고 짓거리더군 완전히 포위돼버렸지 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재빨리 움직일 순 없었을 거야 텍스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단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했지 뭐라고? 내 재복을 입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난 반대하는 척 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뭐라고?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텍스 그건 자네도 말하지 않았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그대로지 결국 내가 경찰이란 걸 자네가 눈치챘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난 누군가가 경찰 제복을 입고 뒷문으로 나오면 그게 내가 아니란 걸 그들이 바로 알아챌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경찰이란 걸 모르는 FBI에게 쫓기는 사람의 눈앞에서 내가 사복을 제복으로 바꿔 입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테니까 네 옥타버스 로이 코헨의 경찰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 저는 그 이거 읽으면서 오헨리의 단편선 제목이 두 친구던가요? 제가 지난 봄에 소개해 드린 바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별게 없는데 근데 이 아무튼 결국 아내를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험한 처지로 내몰게 된 그 긴박감 넘치는 순간에 긴장감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져서 요거는 좀 소개해 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